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고급필터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인데요. 고급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작성하시고 고급필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24에다가 고급필터의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조건에 함수를 사용하라고 함수의 종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명을 복사하지 않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A25셀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는데 고객번호의 앞에 4자리가 3001이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R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등호 입력하셔서 OR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앞에 4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의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고객번호에 가서 심표 4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30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추출하신 데이터의 3001은 LEFT 함수를 통해서 추출했고 그걸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OR이나 AND 함수 안에 들어있을 때는 추출한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로 비교해 주셔야 하고요. 3001이라고 조건을 주시고 두 번째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50 이상입니까? 라고 줄 겁니다. 150 이상, 250 미만입니다. 그러면 150 이상보다 크거나 같고 25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ND 함수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0 이상이고 250 미만 두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평균 값을 구한 데이터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사용량 D3과 심표 F3의 두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0 심표 다시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사용량과 심표 전월 사용량 D3과 F3을 선택하시고 그 값이 작다 25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총 조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그 두 가지 안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AND 조건이 구성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엔터 눌러 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A2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4부터 A25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추출하고자 합니다. A27세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 J2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사용량의 상위 네번째까지와 하위 네번째까지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또는 하위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조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은 OR을 먼저 입력합니다. 그 다음 사용량이 나의 사용량이 D3셀 첫번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D3셀을 클릭하고요. D3셀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요. D3셀 하나만 비교할 건 아니고요. D3부터 D21까지 비교할 거라서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D만 고정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그 값이 상위 네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오른쪽에 네번째 큰 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럼 네번째 큰 값을 구하셔야겠죠. 라지함수를 통해서 사용량에 가서 심표 네번째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비교를 D3을 앞에다 쓰셔도 되고 뒤에다 쓰셔도 돼요. 그럼 뒤에다 쓸 땐 부등호는 또 반대가 되시면 되겠죠. 첫번째 조건 작성하셨고 심표 두번째 다시 한번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F4를 두번 누르셔서 D는 고정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스몰함수를 통해서 구한 네번째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심표 4 라고 입력하시고요. 스몰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눌러서 문제에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가서 파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번째로 큰 값까지 1등, 2등, 3등, 4등까지 또는 네번째로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E22세가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G22와 H22를 선택합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셀 서식의 보호 탭을 클릭하신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검토를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는데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고요.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암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P2부터 K22 영역을 선택하셔서 아, 페이지 나누기 보기네요. 그러면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 100% 하시고요. 데이터는 P10에 맞추시고 그 다음 P2셀이니까 1행을 2로 맞추시고 그래서 P2부터 K22 영역을 한 페이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H와 Y 사이 경계라인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K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로 P2부터 K22 영역이 한 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첫 번째 사용 기간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에서 검침일까지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3월 5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달 전이면 2월 5일이잖아요. 그 날의 하루 다음 날이니까 2월 6일부터 검침일 날짜까지 라고 형식으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슬래시와 연또와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한 달 전을 구하겠습니다.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트, 심표, 월의 값을 숫자 1을 입력하면 한 달 후가 돼요. 한 달 전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면 한 달 전이 구해지고 현재 데이터는 현재 서식이 일반이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요. 날짜 서식으로 바꾸시면 이제 날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날짜에 우리는 다음 날이니까 더하기 1을 하겠습니다. 더하기 1 해서 날짜로 표시할 거고요. 그럼 4월 6일로 표시가 되네요. 다음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구한 날짜를 mm, 영어로 mm, 월을 두 자리, 일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04, 슬래시, 06, 한 달 전 다음 날짜가 표시가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물결 모양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해서 물결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함수를 연결할 거라서 m%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검침일에 있는 2, 3에 있는 데이터를 mm, 슬래시, 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검침일 날짜를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나머지 내용들도 한 달 전 다음 날짜부터 검침일까지로 사용 기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업종과 사용량을 표 3의 단가표에 가서 값을 찾아서 사용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할 건데요. 일단 단가부터 찾아오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아, V룩업이 아니네요. H룩업이네요. 그럼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사용량을 가지고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은 가정용은 세 번째, 상업용은 네 번째 행에 있고요. 공업용은 다섯 번째 행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세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위치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가정용의 위치값을 구하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해지는데 세 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 세 번째 행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라는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M이라고 입력하고 더블클릭 매치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은 업종의 데이터, 같은 행의 업종을 선택하고 어디에서 사용량에 가서 이 참조하는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할 거고요. 문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는 일치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면 각각의 숫자가 1부터 3까지가 구해집니다. 가정용은 숫자 1, 그 다음에 상업용은 숫자 2, 그 다음에 공업용은 숫자 3이 구해지는데 공업용을 봤을 때요. 현재 표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 다섯 번째 행이라고 위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의 위치는 구했고요.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값은 저희는 사용량을 가지고 신표 어디에서? 단가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하죠. 신표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사용량에 따른 업종별 사용금액을 찾아서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값에다가 저희는 곱하기, 앞에다 곱하시나 뒤에나 곱하시나 동일하고요. 사용량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D3을 곱하셔서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식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K열의 비고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1 누르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인 Public Function이라고 오타 없이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M 비고라고 입력하신 다음 입력받는 데이터는 청구 방법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타가 없다면 엔터 눌렀을 때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비고는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면 4%를 할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 방법을 입력받았는데 그 데이터가 이메일입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이메일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청구 방법에 이메일이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 입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메일과 같다면 FM 비고에다가 저희는 4%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4%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라고 다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else if 이메일이 아니시면 혹시 핸드폰입니까? 라고요. 이메일 대신에 핸드폰으로 수정합니다. 핸드폰이라면 2% 할인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문제에서 그냥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큰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에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비고란에 K3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한 다음 F&B고를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청구 방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표 1의 업종과 가날 사업소 전월 사용 금액을 이용해요. 표 2에다가 B25부터 D27 영역에다가 업종별 가날 사업소별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날 사업소는요. 인천 도시가스, 해양 도시가스인데 그냥 인천 해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날 사업소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인천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 업종의 데이터는 그냥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B25셀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함수가,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부터 가겠습니다. 업종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절대참조, 바로 왼쪽과 비교하는데요. A25, A26, A27입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시키시고 가로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가날 사업소에 가서요. F4 눌러서 두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같습니까? 인천과 같습니까? B24, C24, D24.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4행을 고정하시고 곱하기. 두 개 조건에 만족하면 전월 사용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우리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은 복사, 옆으로 같이 복사하시면 전체에 대한 데이터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검침 1과, 그 다음 사용량과 사용량, 그 다음 고객 번호를 이용하여 표 4에다가 B31부터 B34 영역의 검침 1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의 번호를 찾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가져올 데이터는 고객 번호예요. 근데 뭐가 크냐, 검침 1별, 그 다음에 사용량이 가장 큰 데이터에 해당한 행의 위치를 구해서 우리는 고객 번호에 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을, 등호 입력할게요. 인덱스 암서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건데 첫 번째 어레이는 실제 우리는 가져올 데이터는 고객 번호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행의 위치 값을 구할 건데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할 겁니다. 어떤 값이? 최대 값이. 맥스 암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할 건데요. 그 최대 값의 첫 번째 조건은 검침 1의 데이터가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검침 1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왼쪽의 검침 1과 같습니까? 가로 탔고요. 두 번째 곱하기 우리는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장 큽니까?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검침 1 별 사용량의 최대 값을 구했습니다. 심표, 그럼 같은 조건에서 맥스를 뺀 나머지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심표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하시고요. 같은 조건의 데이터에서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0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현재 매치 타입에 가지 않고 어레이 영역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한가 좀 보도록 할게요. 가로가 복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심표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소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고객 번호를 찾아올 수 있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고객 번호입니다. 매치부터 맨 끝에까지는 그 고객 번호에서 찾아올 행의 위치를 구한 거고요. 매치 함수는 상대적인 위치 값을 구합니다. 몇 번째 위치한다 라는 값을 구해오는 거고요. 어떤 게 구할 거냐면 최대 값을 통해서 최대 값, 검침 1, 별 검침 1, 별 사용량이 가장 큰 데이터를 찾으러 갈 겁니다. 가장 큰 데이터 여기서부터 맥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가장 큰 값을 찾았어요. 검침 1, 별 최대 값의 사용량을 찾았다면 같은 조건 영역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맥스를 뺀 동일한 조건과 사용량을 넣어주시고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피버 테이블 문제는 액세스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 현재 B2셀은 필터입니다. 필터에 시작 위치가 되진 않고요. 데이터가 표시되는 B4셀이 시작 위치가 됩니다.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위치가 시작 위치고요. B4를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시가스를 가져올 거고 확인, 도시가스 5월 도시가스 요금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검침율을 필터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업종을 행에다 갖다 놓으실 거고요. 관할 사업서도 행에다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 다음 갑에다가는 첫 번째 사용량을 갖다 놓으실 거고요. 사용 금액을 갖다 놓으실 거고요. 사용 금액 비율을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사용 금액 비율은 계산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따로 가져오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요.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누르서 정렬 순서도 다음 누르신 다음 마침 누르신 다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검침일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업종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 관할 사업소를 행에다 갖다 놓습니다. 사용량을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 사용 금액을 갑에다 갖다 놓고요. 다시 한번 사용 금액 비율은 사용 금액을 가지고 사용 금액 비율로 표시하는 거네요. 그럼 사용 금액을 한 번 더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현재 행 네이블이라고 표시된 거를요. 개호 형식을 이용해서 필드명을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고 아까 합계 사용 금액 2번으로 사용 금액 두 번째 추가한 데이터는 사용 금액 비율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 갓필드 설정 이용하셔서요. 갓 표시 형식을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이름을 사용 금액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금액 비율이라고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사용량과 사용 금액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사용 금액도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10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보통이면 중간에서 찾는 거고요. 연한 주황에 피벗 스타일 보통 10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제2사부터 제2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창을 띄울 수 있고요. 글자 부분을 클릭하면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목록을 이용해서 제한을 두고자 하는데요. 아래쪽에다가 문제 제시되어 있는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메일, 첫 글자가 대문자이죠. 이메일, 신표, 우편물, 신표, 핸드폰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혹시 우편물, 핸드폰 맞습니다. 우편물과 핸드폰 우편물에 혹시 오타가 있나 다시 한번 입력해 봤고요.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마우스를 딱 클릭하면 어떤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는데 그림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설명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청구, 방법, 종류라고 입력하고 설명 메시지에 이메일, 신표, 우편물, 신표, 핸드폰 이렇게 목록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중지를 선택하고 타이틀은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메시지에다가 청구, 방법, 목록을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상자에 표시하실 텍스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이렇게 커서만 있으면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다면 문제에서 자동 필터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사용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첫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습니까? 6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60만원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6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0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비율을 지금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사용량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또는 그냥 선택하지 않고 차트 종류 변경 오셔도 되고요. 혼합에서 비율을 우리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서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간할 사업소별 사용현황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축제목입니다. 축제목은 세로축 제목만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고 사용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량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현재 텍스트가 세로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밀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로축과 보조축의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먼저 세로축을 선택하고 축 옵션에 오셔서 최대값을 2000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2000 그 다음 기본 단위를 400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0 다음에 400이잖아요. 400, 800, 1200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보조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최대값은 60%예요. 60%는 0.6이고요. 기본 단위는 0 다음에 10%, 20% 되어 있으니까 0.1로 되어 있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범례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테두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황색으로요. 그러면 색 윤곽선 주황색을 찾는데요. 주황 강조 2를 클릭해 주시면 범례에 대해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의 첫 번째 채우기미 선의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안쪽 가운데를 클릭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기타 작업 2번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실 건데요. 우리는 기록하고 나서 단추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셀 아무거나 데이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의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첫 번째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2, 6부터 2, 2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형식에다가 2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라고 빨강을 먼저 입력하시고 물론 조건을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거나 같다 2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숫자 서식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신 다음 102하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로 이용하셔서 색깔과 조건을 입력하시고 102 입력하시고 숫자 기호 샵 또는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나머지는 검정색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검정색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0을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숫자에 200 이상일 때 빨간색 100 이하일 때는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범위를 선택한 걸 해제하시고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 건데요. 단추를 선택하고 나서 B2셀에 드래그 하실 때 R2키를 누르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 있고 D3까지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하면 어떤 매크로 연결할까요?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서식 적용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바로 수정하시면 지우지 않고 수정할 수 있고요. 바로 수정을 못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데이터 바깥쪽에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H6부터 H24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셀값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새 규칙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셀값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고요. 채소값을 100분위수 20부터 숫자 20 입력하고 최대값을 100분위수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는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거고요.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셨다면 저희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하실 단추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F2셀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갖고 H3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래프 보기를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두 개의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고 등록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가스 누출 폼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폼의 이름을 입력하시는데요. 폼을 입력하시고 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보기에 가셔서 표시 안되면 체크하시면 돼요.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가스 누출이라는 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조 폼이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폼을 띄었을 때 우리는 CNB 제조회사라는 콤보 상자에다가 CNB 제조회사의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H7부터 H12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번째 CNB 구분 콤보 상자에다가는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NB 구분에다가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직접 하나씩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면 되고요. LPG 다시 20A 라고 입력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4개를 작성하시고요. Add 아이템에 LNG 라고 P 대신에 N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LPG 25 라고 수정하고요. 그 다음 LNG 25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4개의 목록이 콤보 상자에 표시될 수 있도록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때는 .rowsource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직접 타이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때는 Add 아이템 이용하시면 됩니다. Add 아이템 앞에 CNB 구분을 반복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 반복해서 4번 쓰는 걸 줄이시려면 위드 구분을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닫기 그 다음 아 네 그럼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제조회사 그 다음에 구분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시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세 번째 문제가 좀 더 쉽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우리 가스 누출 폼의 종료를 클릭하면 우리는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언노우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세 번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 다시 가스 누출에 가서 저희가 데이터를 폼에다가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은 B3셀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표 1각, 구매자라고 입력된 두 개 행이고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네 번째 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행의 위치값, 연결된 행의 값을 구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하시면 네 번째 행의 위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는 입력, 프로시저는 클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거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i는 몇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는 값을 행의 위치값을 기억합니다. 레인지를 통해서 기준 B3셀에 현재 커런트 연결된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였는데 지금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가 네 번째 행이니까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엑셀의 셀 주소를 세일즈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행의 위치에 B열은 두 번째 열이 되고요. 구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는 현재 TXT 구매자라고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조회사는 CNB 제조회사 TXT 주소 CNB 구분 TXT 연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다가는 TXT 구매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C에서 복사 컨트롤 V 해서 복사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 열은 C열입니다. 네 번째 열은 D열이고요. 다섯 번째 열은 구분이고요. 여섯 번째 열은 연락처 F열입니다. 제조회사는 아까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놓으셨잖아요. CNB 제조회사 그 다음 주소는 TXT 주소라고 입력하시고 이 값이 맞는지는 점 입력하시면 이렇게 목록에 표시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입력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점 밸류는 사실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TXT 구분인데 구분은 TXT가 아니라 콤보 상자 CNB 구분 점 밸류 그 다음 연락처는 TXT 연락처라고 입력하시고 점 눌렀을 때 목록이 표시가 되면 컨트롤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등록 제조 구매자 그냥 이름 이미로 하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제조회사 이미로 하나 선택하시고요. 주소 그냥 이미로 입력하시고요. 구분 하나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010 0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미로 하나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 누르시면 종료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